김치찌개 이런 거 좋지? 아우 너무 좋은데 저희가 지금 온 곳이 한인마트에 왔어요 뭐고부터 살 거야? 고기? 생선? 고기부터 살래? 고기부터? 고기부터 사러 가자 이거는 항정살 오 항정살 맛있네 항정살 좋아해? 좋아해요 먹을래? 먹어요 그래 비빅 이거 괜찮은 거 같은데? 그치? 이건 하죠 뭐 살치가 좋아 부채가 좋아 살치 그렇지 그래 그래 맛있는 것도 아는구만 침맛살도 하나 못해 왜 침맛이 맛있어? 뭐 침맛살도 좋아 이게 아주 좋아 고기랑 김치랑 해서 신김치랑 해서 딱 싸먹으면 돼요 구워가지고 야 저거 네 혼자 먹는 약이잖아 부정하지 않지? 그렇긴 한데 사실 난 라면도 먹고 싶긴 하거든 아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? 난 넣으면 돼 이거 아 진짜? 하나로 돼요? 어? 여기가 잡았죠 왜? 난 진짜 맛있어 좋아 88 왜냐? 좋아 88년도는? 내가 88이지 그렇죠 88 좋아 88용지 레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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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힘든데? 4 4 4 4 4 5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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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5 5 5 6 6 5 5 6 5 5 5 5 6 5 6 6 7 7 7 7 7 8 8 8 9 9 10 10 10 아, 후추! 이게 진짜 맛있다니까? 아니, 누구나 아는 맛인데...